아샤! 히뜨다 히뜨! 아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샤!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찌리박이입니다 요 몇 주 꽝 영상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아무리 꽝 낚시 전문이라 해도 조금 너무한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과하는데 햇바닥이 길면 안되겠죠 죄송합니다 바로 낚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항과 항 사이 중간 물길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저 중간에 수초가 있는지 거무티티해요 저기 물고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던져놨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던져보는 장소라 설마 오늘도 꽝 치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꽝 치면 제가 바다에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4월 마지막 날 석가탄신일이죠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부처님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오늘 정말 멍청한 게 오늘 빨간 날인 거를 깜빡하고 날씨만 보고 왔는데 동서울 터미널에서 속초까지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5시간 20분 정도 저는 버스 타고 미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블락드라곤과 우리 그레이 새끼 은용이죠 은용이 속초 은용이 형님과 환상의 꿀조합으로 속초 앞바다를 아작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큰일 났는데요 오늘 빨간 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을까봐 일부러 사람 없는 곳을 찾아서 왔는데 아 여기 사람만 없는 게 아니고 고기도 없어요 하하하하 아 큰일 났네 아 시간도 없는데 포인트를 옮길 수도 없고 아 미치겄네 아주 그냥 아유 씨 오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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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하샤 히뜨다 히뜨 아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샤 하샤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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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아니야 젠장을 어? 뭐야 에이 씨 이런 씨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에 우리 깻잎 깻잎 쌈 싸먹으면 딱 좋을만한 깻잎 사이즈에 강도다리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하하하하 오 여러분들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쁘게 생겼죠 자연상 강도다리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부처님 날이니까 깨끗하게 빼서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하하하 자 얼른 멀리 멀리 떠나거라 이 똥방구리야 썩 꺼지거라 하하하하 아이 우리 그래 이 새끼야 은용이 형님 옆에서 블락드라곤은 쪽도 못쓰는데요 아주 그냥 놀고 자빠졌네 어? 아이 뭐라도 잡아봐라 불가사리라도 잡아봐 어? 아이 미치겄네 아주 그냥 어? 어? 우리 블랙드라곤 네 입질이 오고 있어요 어? 아샤 으쌰 으쌰 으쌰으쌰으쌰으쌰 어? 도다리인가? 어? 희한하게 생겼는데 오쌰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걸리면ans대요 어 뭐지? 보jego가? 에어어어 어니 또 채수탱이 보거잠하재라 보거잠하자라 보거잠하하 예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하하하하하하 오 여러분 보십시오 어 그래도 꽤 큰데요 하하하하 아 눈알이 시퍼런게 아저 Basically 이 동산도 mapa 뺏어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생하는 날이에요 야 이 똥방구리야 화내봐라 화내봐라 에이 젠장 썩 꺼지더라 입질에 거지같이 없어갖고 포인트 옮겼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많아갖고 조용히 낚시하도록 할게요 아이씨 땡기 여러분 입질입질 입질 왔어요 오늘 속초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두 마리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란가 모르겄네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연휴 재밌게 잘 보내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